Yo! What's up? What's up? Yo! 여기는 We born born again! 저는 여러분들의 D-액션입니다. What's up?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간만에 미션지를 들고 계신데 오늘의 미션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한국 힙합 래퍼는 딕션이 좋을 거 아닙니다. 그래서 래퍼의 딕션, 가사 전달력은 중요 능력치로 뽑히는데 힙합님은 딕션이 좋으신 편인가요? 아 글쎄요. 그거 진짜 모르겠네. 제가 녹음해서 보내면 가사 없이 다 알아들을 수 있나요? 저는 다 들리긴 하는데 좋은 거 아닌가? 이건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기 조금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왜 객관적이지 못해요. 어쩔 때는 일부러 좀 흘려서 발음할 때도 있어가지고 그거 조금 래퍼들마다 다른 거긴 한데 저는 좀 평범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것보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진짜 딕션이 좋으신지 젠마이너리 테스트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 중, 하 세 가지가 있고 이제 미션지 나와있는 문제를 발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장공장 이런 거잖아요 그거 딱 두 번의 기회가 있고 하나라도 발음이 틀리면 실패. 실패하면 좀 극단적인 거 없어요. 막 뭐 욕탄 터지고 청맡기 이런데 forts, 흔들면 팩 해주시고 객수 해주시면 됩니다. 김서박내 지붕 위에 콩깍지가 깡콩깍지냐 안 깡콩깍지냐 정말 쉬운데요? 난이도 하지. 오케이 오케이 중 어떻게 길어? 바로 가겠습니다. 앞집 팥죽은 붉은 팥풋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해콩당촉 아 좀 이상하다. 발음 샌다.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네, 상 한번 보고 싶네. 아 왜 이렇게 길어 잠깐만. 눈에 보이지도 않아. 무슨 글씨인지 잠깐. 근데 이게 점점 들을수록 맵처럼 되는 거 같은데. 혹시 약간 이런 다너드 라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좀 멋있게 힙합곡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걸로 곡 만들려고요 설마? 네, 이걸로 좀 멋있게 해서 힙합으로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 이런 거 좀 미리 말 좀 해주지 잠깐만. 아 진짜 유치하고 막 오글거릴 텐데. 오케이 오케이 가볼게요. 일단 해보죠. 뭐 못할 건 없으니까. 대신 오글거리고 유치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곡을 한번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작업실로 넘어왔고 굉장히 폭풍디깅을 했어요. 랩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잿말놀이 검색을 했는데. 막 다 보다 보니까 이거는 좀 붐베브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나눠져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 붐베브랑 트랩이랑 멘불. 멘불 랩이라는 게 막. 웅얼웅얼대면서 못 알아듣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알아들으면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못 알아듣게 한번 불러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재밌는 장치들이 많더라고요. 좀 특이점이 다 아 발음의 라임인데. 시작할 때는 막. 저기 저. 저기 가는 저. 저기 저. 막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는 거는 다 아 발음으로 끝나서. 막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애들이 있네. 해가지고. 비트를 만들어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랩하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비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호호. 이걸 또 해냅니다. 비트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런 비트를 만들어 봤는데. 저 좀. 아. 평촌 공작창 창장은 황창장이다. 이렇게 막.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좀. 나눠지길래. 트랩으로 그냥 뭐. 평촌 공작창. 창장은 황창장이이다. 막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될 것 같더라고요. 드럼과 베이스. 하. 내 재능을 이렇게. 이런. 아. 천말로 랬어다니 지금. 여기는. 아. 진짜 재밌는. 장치들이 많았는데. 이거 필살기로 좀. 면불에다가 놔뒀어요.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두르륵 두르륵 열었는가. 이 부분이 막. 두르륵 두르륵 두르륵. 도토리가 문을 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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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는가. 두르륵 두르륵 두르륵. 두르륵 두르륵. 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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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르륵. 이런 거 넣고. 말하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저수재산 저재산. 산경원 장사를 쌓은 철살.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좀 그럴싸하지 않아요. 제일 그럴싸하지 않아요 뭔가.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으면. 딱. 제일 그럴싸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본 김에. 녹음까지 해볼까 하고. 혀를 풀어놨습니다. 워밍움을 해봤습니다. 오늘 자존심 상해가지고. 녹음 준비를 마쳤고.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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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상장수야 헌상장수야 작년에 온 소장수는 새소장수이고 국년에 온 소장수는 헌소장수이다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깡깡통인 강깡깡통인가 간장공장공장장형강공장장이고 대장공장공장장은 장대장장이다 한영양장점 옆에 한양양장점 한양양장점 옆에 한영양장점 간장공장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대장공장공장장은 장대장장이다 한영냥장점 옆에 한양냥장점 한양냥점점 옆에 한영냥장점 Trap TONG TWIST 강남콩 옆인 콩깍치는 완두콩 깜빈 공깍치고 완두콩 옆인 콩깍치는 강남콩 깜빈 공깍치다 춘천공장자 창장은 편창장이고 평총공장자 창장은 황창장이다 신진 샹숑 가수의 신춘 샹숑쇼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해 꿀꿀해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소울특별치 특허 허가과 허가과장 허가장 앞집 팥죽은 불구팥 구팥죽이고 뒤집 콩죽은 핵콩 땅콩콩 죽이고 우리집 깨죽은 거먹기 깨죽인데 사람들은 핵콩 땅콩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 덜 열 우리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홉겹창살이고 우리집 뒷집 앞집 옆창살은 겹폭창살이다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새털 구름 그림이고 네가 그린 구름 그림은 뭉개 구름 그림이다 저기 저 띵트리 내가 뛸 띵트리인가 내가 안 뛸 띵트리인가 맨몸에 말 두긴 갈등인가 저수재상 초재상 창현장선상 상창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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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랩 랩 랩 랩 랩 역시 니가 우왕장하고 시시하는 사이 병원 패스 명령권이 발동되고 휴엄령은 해제 됐다 양치강우베이성 쟁리함 부근에서 조지대원들이 침몰한 동방지실로 전체 올라가자고 버리는 중 역시 니가 우왕장하고 시시하는 사이 병원 패스 명령권이 발동되고 휴엄령은 해제 됐다 요! 자 오늘 이렇게 잼발놀이를 가지고 랩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 약간 오글오글 민망쓰 민망 민망 민망쓰 이렇게 한번 랩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봤구요 다음주에는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도 같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본이었습니다 리본 본어게인 피스 아우! 창피해 빨리 가야지 I got the groove y'all What's up? 너 느낌 알아? 느낌 안다면 Welcome to the ribbon 날 쫓아와 띄깅하며 Sound language 끄덕거리며 금보다 비싼 시간을 써 그게 우리들의 플렉스 구독과 알람 Follow me now Follow me now 구독과 알람 Surprise, surprise 얻고 받아라 플렉스